브레이브걸스 소아 투표 시리얼 에피 투표 만능 연주돌 승호 국내 최초 기술 전문 아이돌 승호 하지만 승호에게는 섬세한 예술가의 영혼도 살아 숨쉬고 있다 수준 900 기타 플레이어 숨막히는 실력의 피아노 연주자 원래 취미로 피아노를 치고 있었으니까 나도 꼭 언젠가 남 앞에서 한 번쯤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해봐야지 라고 연습을 해봤었어요 취미로 하는 피아노 연주 실력 하지만 절대 취미 수준이 아니라 풍풍처럼 몰아치는 쇼팽 연주 되게 치밀하고 카리스마의 베토벤 연주 모차르트 섬세한 모차르트 연주까지 들을수록 놀라운 실력 심지어 피아노 자작곡까지 발표한 진정한 예술가 멋지다 아이돌 피아니스트 승호 4위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미스 A 지하가 엠블랙 승호 이유가 피아노를 잘 치게 안 생겼대요 안 그렇게 생긴 애가 잘 치니까 더 있어 보이는 거죠 뭐 이래요?